불확실한 정보는 불안과 스트레스를 가중을 시키고 이성적인 판단을 어렵게 해요. 불확실한 정보는 불안에 가득한 정보는 불안에 가득한 정보는 불안에 가득한 정보는 불안에 가득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국내에서 현재 확진 검사로서 사용하고 있는 리얼타임 rtpcr의 진단 제재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허가되고 사용되고 있는 그 부분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으셔도 된다. 그 부분은 확고하게 말씀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